싱가포르 다녀오랬지? 어쩔 수 없었잖아. 그의 골드메달리스트는 21세기 최고의 난초라고들 했는데.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안 했더니 네가 뭘 했는지 기억나? 뭘 했어? 산 사람은 살아야지. 자기 엄마랑 많이 친했어? 내가 이랬어? 그리고 다음날 명품백 쓰던 거랑 구두 같은 거 보내줬지. 완전 비싼 거였어. 산 사람은 살아야지. 난 그 말이 너무 싫었어. 산 사람도 죽어있을 수 있다는 거 몰랐어? 사람이 꼭 다 살아야 하냐고. 암튼 그때였어. 엄마랑 얼마나 친했는지 보여주겠다고 맘먹은 거. 내가 막 나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번 보라고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' 한글자막 by 한효정